다이아미스 다이아미스 오늘 저희 다이아미스 열었잖아요 오늘 요거 아트사진하고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맨날 화장도 안하고 있다가 오늘 화장을 해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치필름 아트 그리고 이쪽은 우리 에지선생님 필름 진짜 완전 화려하죠 이렇게 트위스트로 붙이면 되게 이쁘게 이렇게 나온답니다 여기도 저희 필름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붐 샤이니지 파우더 네 자리라니 네 자리 Did you see 마트 드립니다 막염도 돼요? 어 많이 올라가는 거야 아 진짜요? 유튜브 Ừ 유튜브 봤어 네 여기 보면 펄스테이 아 이것도 있는데 젤로 파츠는 아 인기몰이 중인 딜록 파츠이니까 몰드 없이 만든다는 그 파츠 롱도이 씨 아 진짜 캐릭터 되게 잘 그리신다 그죠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에듀 선생님들 인사해주세요 그리고 포니젠로우스 진짜 예쁘죠 하니 이런거 나오고있고 우리 이쁜 선영주의님 아 요거 되게 이쁘게 나와요 팔레트를 정리하고 계시는 다이아이 형이 나중에 놀러오시구요 많은 아트 보여드릴테니까 또 유튜브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